아 오늘 나와드에 온전히 가고있어 강틸레오화 밖에 매일 깜빵노? 한쌔! 말해! 말해! 강틸레오화.. 마오마.. 아우 마오 로제메? 마오... 마오라오.. 마오라오... 나 치앙마이 옛날에 왔을때 언어 안됬을때 왔어 아무것도 영어도 안되고 태국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어 그냥 손짓발짓으로 가봤어 특히 태국은 가능한 나라라니까 이게 여행이지 옛날에는 여기 선착장이었나봐 그래서 카페 게이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였더라구요 1296년 란나 왕국 때 지어진 거거든요 맥라이 왕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축제는 4월에 열리는 송크란 축제가 있죠 여기서 또 엄청나게 크게 연다고 하니까 치앙마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4월에 송크란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호빈도 있습니다 오빠가 챙겼어 마지막 방을 조심하십니다 오빠가 되게 생각해 턱에 수자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저는 외국인이장이 이렇게 동하는 것 같아요 미쉴린이네 네, 미쉴린이네 2명이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그니까 다가가 다가가? 아니, 절을 넣어봐요. 지금이 몇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도와주신지 못해요. 누군가가 없어서, 우리는 폐로리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폐로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컵을 못 먹는 줄 알고, 어? 어떡하지? 그런데... 폐로리가. 평일이고 수열인데 불구하고, 마감이 동해요. 카우소인 끝! 세이베! 민3 잠깐. 패벌 넘버... 까오. 할랑 까오. 라차다. 쏘인. 토이디오 오케이 마이카? 어? 토이디오? 토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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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가족. 콜라 1 툴. 그리고 김밥 1. 못끄리앙.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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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미 김밥. 불고기 김밥. 불고기. 남깟지압. 응. 아깟지압. 포도주스. 아니요? 맛있다. 새콤새콤해. 향이 되게 좋네. 응. 안 민묵. 안냐모. 이거 필수야. 필수야? 네. 양파. 때려봐. 오오오오오오오. 이건 남진. 남녀오오오. 앵문데. 남녀오오오오. 아오씨. 음, 맛있다. 맛있어? 응, 갓 찜 카오소이 괜찮네. 아 여기 면이... 소세인가? 아 여기 미슐랭 바닷마라 맛없다. 잡았다. 맛있어. 이따까지 먹은 카오소이 되게 맛있어. 이거 맛있네. 제이프 맛있는데? 타넝찜. 롱길롱. 잘 나와요. 그치? 네. 알로 이만하자. 뭐냐 이거? 그니까. 뭐냐. 진짜 맛있어. 이 이 지프의 담백한 고소한 향 난다. 까맣네. 여러분 저 이제 팍찌 잘 먹어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가 막... 너무 맛있어. 내가 먹은 카오소이 중에 제일 맛있었고, 내가 먹은 카묵찜 중에 제일 맛있었어.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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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딱. 우리가 또 한국의 대관령 아니겠습니까? 잼 먼! 먼잼! 먼잼! 잼! 잼을 못따라! 가자! 이제 탁길 나옵니다! 눈 닫습니다! 아!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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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물 깨끗해 보인다. 불도 엄청 깨끗하다. 이 소리! 자연의 소리. 여기 가게인가 봐. 카페인가? 진짜 우아하다. 계곡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근데 테트리스 잘했다. 나 지금 여기 지나갔어. 잘 못 왔네. 깎고 해야 되네. 저기 학교부 여기 야경에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만 보고 오다가 지금. 그니까. 진짜 좋게 탔어야 되겠다. 이거 지도를 볼 수 있겠냐고. 그니까 앞만 보겠잖아. 이렇게 좋은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만 참아야 돼. 여기서 지금 더 헤매면 우리 해 떨어져. 안녕. 안녕. ㅎㅎㅎ 여러분. 좋다. 좋아. 고마워. 여러분. 여기! 왔다! 와 고생 많았어! 얘 잘 버틴다 어 그니까 야 괜찮네 나 지금 다리가 안 펴질 것 같아 어 고추 존나 아파 운동 운동 다리 펴 나 내일 못 걸을 수 없지 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 근데 진짜 조용하다 아 진짜 이런 데서 살아야 돼 나중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먼잼 먼잼 미쳤는데 한두씨? 고생했어 방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어때 어때? 딱만 있어? 내가 지금 비닐하우스 농장 중인 것 같아 매트는 딱딱한다 장수 돌침 와 근데 은근 따뜻하다 되게 추울 줄 알았거든 안 추워? 어 근데 햇빛 떨어지면 여기 점점 끌 거야? 아 그럴려나? 응 내 이마 이마 뭐예요? 여기 딸기가 딸기가 먼지가 무릎 오오 한우씨 오케이오나 한우씨 야호 한번 해줘 야호 나 지금 일단 여기다 여기서 아메리카노 지금 한잔 빨아야 돼 as 하하 하하 진짜 출발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선생님 몇 개월간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몇 개월간에erald 땅에 있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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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양은 언제요? ... ... ... ... ... 박수 2 앞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온 제어 모온 제어 모온 제어 모온 제어 모온 제어 모온 제어 감사합니다. оп 워 눈을 감자 길 소위 부터 여행 앞에서 파이팅 이끌어 부터 여러분 어제 열심히 녹음한 거 이렇게 틱톡에 올렸습니다. 틱틱톡 거미 알지? 거미 가봄? 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짜자잔. 우와, 여기 이글루 같아, 이글루. 와, 밤 되니까 더 추워. 냉동 참치 됐어. 기분이 왜 이렇게 쫄아있어? 너무 겁쟁이네. 나 너무 추워. 나 추운 건 처음이잖아요. 나 눈도 못 봤다니까? 뭐 어떡해, 좀 불이라도 질러줘? 사실 불이라도 질러줘? 나 질러줄게 해. 왜 부시 한 번 야무지게 한 번 보여주지? 밥 먹자. 어. 마침대에 못 먹자. 징콘, 왜 싹 무카를 탈과 짐민? sketches 우릉 마사항 묵가또 호항 5 양념은 센 helix 저녁da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을 할까요? 이 땅이 네이라 방법은 왜요? 오오오오 희망할거 같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은 이 땅은 좀 더 가진 테니 네만 하니 quién에 입는 껍질이 한 번에 도착 희망만 하니 아니메 모나카 너 징징 아 아 여기 냉장고 없구나 없어도 되겠구나 shelf 빈인아 응? 나는 너를 보면서 뭐가 더иком 웃긴 줄 알아? étaaaS Mosgo 부c 너는 몽골족이야 근데 몽골족이 왜 이렇게 추위를 타 한국에 꽃샘추위 정도에요 봄에? 나 패딩 입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에서 오도바이 타지? 바로 손동상이야 이대로 굳어있어 18도? 17도 이런데 내 생각보다 춥네 추운 거를 나는 알고 있었거든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대체 얼마나 좋다는거야 영화? 와 진짜 왔어요? 어둠 부자템 시린다 야무지게 오 야무지게 주신다 묵같아 셉 앤 야무센 셉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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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행아이 묵행래오 흐흫 이거 화면 미쳤다 와 여기는 소고기 같은 것도 사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겠다 그니까 소고기 금방 익으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은근히 산속인데 핸드폰 잘 터져요 어 툴을 약간 캠핑 가면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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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드시는 거 어떻게 알고? 그 샹마이에서 묵같아를 먹어보려고 작년부터 와 여기 가보고 싶다 그니까 추울 때 가야된다 했는데 기다리는 이야기다 진짜 결국 왔다 어 결국 왔다 왔다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고 좋은 영상 많이 많이 뽑아낼게요 오 칼은 날 날리러 Quindi 맛있어요 웅 근데 소스가 너무 달아 emperor No fixture機에는 없는 맞 soir 어ım 와, 얌. 얌 맛집이다. 맛있어, 현두씨. 오늘 모는 음식 다 성공이네. 물 안 문지게 먹고 이제 잠을 딱 때려야 돼. 근데 내일 아침에 이제 짐이 추워서 이러기 싫을걸? 그러니까 입 들어갈 수도 있어. 가격은 얼마였어? 1,600밥. 1,600밥? 괜찮네. 1밥에. 무꽃탄은 450밥. 이거 아침에 나옵니다, 내일. 와우. 오, 그거 좋은데? 우선은 여기 태국 아이들이 오면 진짜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가족 단위로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응. 연인끼리도. 응. 친구끼리도 와도 좋지. 맛있다. 야채가 너무 신선해. 그치? 그래서 난 무꽃탄가 더 맛있어. 나도. 햇삐, 햇삐. 햇삐, 햇삐. 시원할 때 무꽃탄 먹는 기분이 너무 좋아. 오. 맨날 우리 땀 흘리고 막 그랬잖아. 근데 오늘은 안 그래도 돼, 현두씨. 와, 어묵탕 맛 나는데? 응. 너무 야무지다. 근데 어제부터 어묵탕 쌓긴 했는데. 응. 추우면 어묵탕이지, 제가 생각하면. 응. 왜 새우를 안 까줬네? 네? 아. 내가 까줄게요. 오. 한 수천 쓰러. 갓. 조그만 건 그리고 한 건 빼야돼. 오. 쫄깃. 치많이. 김치. 카도. 아, 저하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Invasion. 아우 베모 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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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찬. 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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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찬. 아시가 예예예예예예예? 너무 맛있어서 양념. 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돼. 맞아요. 그래 열을 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제 슬 더운데? 납봉캅! 납봉캅! 요리가 너무 맛있 gourmet. 오 딱 좋아. 딱 좋아. 납봉 자. 우리 한국에 계신 지금 태국분들은 얼마나 추울꺼야 지민이도 이렇게 추웠는데 지금 우리 뷔 저희 이러고 먹습니다 낭만있쥬 여러분 진짜 나는 치앙마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천사의 냉장고 천사의 냉장고? 천사의 휴식처 좋은데요? 그만큼 좋다 환상적이다 이런 날씨엔 사람이 젖거든 젖어버리거든 시가 떠오르는 거지 어둠을 보다 와 좋다 좋아 하 존나 배불러 여기 튀어나온 것 봐 고기는 먹을 때 야무지게 먹어야 돼 빔팔랑한 어중간에 먹으면 내일 또 먹고 싶어져서 맞아 내일 팅팅 붓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추워서 일어나기 힘든 지민이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14도까지 내려가거든? 진짜 너무 기대된다 예전에 내가 그랬잖아 한국은 겨울때 추워서 일어나기가 싫다고 어 그래서 출근하기가 싫다고 어 그 느낌을 내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하 가자 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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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 어 하 하 감사합니다.